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22 동계 경제성장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GDP와 관련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해의 GDP 예상치는 전년 대비해서 4%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셉서스보다 소폭 하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실망감 클 수밖에 없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로전의 전체 인플레이션이 3.5%의 성장에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유가도 오를 뿐더러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펩시코와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특히나 코카콜라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EPS의 경우에는 45센트 그리고 매출은 9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까지 좀 실적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주식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띄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펩시코의 경우에는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지만 그래도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세에 비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로열 캐리비안의 경우에는요. 간밤에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 측에서는 로열 캐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디즈니가 테마파크 매출 급증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투자 의견이다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도 2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어제 장 마감 이후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우버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 후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규장에 들어가기 전에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의 가이던스가 5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지만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57억 달러의 수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